바삭한게 당기면 닭만 바삭 안녕하세요 닭살 레시피의 홍준호입니다 오늘은 구멍 익힌 장아지 버전 한번 만들어볼게요 닭갓살을 오븐에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얇게 패를 뜨듯이 잘라줄게요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굴을 떠올리시고 묻히면 훨씬 더 잘라줄게요 요런 시즈닝을 미리 집에서 준비하셔서 앉으실 때마다 선하게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영양제가 될겁니다 시즈닝은 가볍게 묻었다는 정도로만 마무리해주세요 두께나 모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조금 덜 익었다 싶으면 5분에 5분 정도 제가 알려주시면 됩니다 완성! 완전 촉촉해 보이죠? 두께나 모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조금 덜 익었다 싶으면 5분에 5분 정도 제가 알려주시면 됩니다 완성! 완전 촉촉해 보이죠? 제가 알려주셔서 무기질이나 비타민토춤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먹지 마시고 반려동물에게 양보하세요 지금 마디지에서 닥터만마 촉촉사료를 편딩하고 있습니다 마디지에서 닥터만만마를 검색해 주세요 너 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